저는 여기 다음에 첫번째로 볼게요. 또 여기에 이 생활교육법 퀴즈는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여기에 10문제씩 파워포인트 또 제가 강의한 것에 대한 텍스. 실제로 이런거에요? 이건 필수에요. 제가 2월 9일 생활지도장을 했어요. 어떻게 후배가 들어왔는데 옛날 일찜 놀이 할 때에요. 인사 안한다고 귓박물을 때렸어요. 옆에 2학년을 들고 1학년을 말했는데 고막이 나갔어요. 근데 정작 때린 애가 조선가죠. 돈이 한개도 없어.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? 어떻게 했을까요? 그 옆에 2학년이 있다며 왜 옆에 때리지도 않았는데 했을까? 방관은 이런게 방관이에요. 화장실 지나가다가 뭐해요? 이게 방관에요. 공범이에요. 그럼 왜 물을까요? 공범이에요. 공범이에요. 공범입니다. 그냥 전의도 무서웠어요. 그러면 끝이에요. 저항의 의지를 무력하게 한 겁니다. 그래서 공범이에요. 이런 이야기들이 영상과 함께 다 있어요. 이거 하시면 대약속 학교 사안에 50% 이상 줄어들어요. 집요하게 하십시오. 탈출을 통해 5개 정도만으로 만들어버렸죠.